녹화를 안하고 있었네 예비 단분싸 단분싸... 단분싸 안 넣으면 맞아 죽음 제작님 반갑습니다 단분싸 강화하니까 라가볼린 나오는게 참 짜증나네요 라가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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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볼 맹독 더 빨리 더 더 많은 독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독이 필요하다 저게 많은 나의 기making 괜찮은 것 쌓였는데 오염된 카보증어 뭐야 병뽀서야? 독도적 각인 것입니다 흐릿해지자 아씨 라우자르크님 반갑습니다 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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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멸 좋아요 파멸은 좋긴 한데 그쪽 티어에 있는 카드들이 다 그렇듯이 딱히 없어도 됨 독 걸리면 데미지 더 들어도 많은 카드야 공격 카드 그쪽 티어 카드가 다 그렇죠 아씨 야 수돌샥 주 restorative 호란 속은 심상 흐으으으읏 흐으읏 어 엄마야 흐읏 독손버 이거는 유독가스 나와야 된다 유독이나 발돌림이나 뭐 안거나주쇼 고맙소 개도 4장의 채 이 개도 4장의 채 여기서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개도 4장의 채 타격이나 줍시다 하하 과학이요 나가볼래 이가 불린 뭐 과학타플도 괜찮죠 잡다 가보지 개도 강화할까 유령화 갖다 주시봐 애매하네 예를 들어서 담아 왕막이 조금 아슬아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아예 때릴걸 이거 터넨 그깟 병법서가 뭐라고 맨날 병법서 탑 내다가 더 큰거 잃어버림 유령화 너무 빨리 썼네 아 그래도 됐다 빨리 쓴게 아니라 정확하게 썼네 가! 아니었구만 아니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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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된다 유령화 타이밍 너무 정확했고 지나치게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불쾌 소목검이 왜 나오죠? 킹은집 요거 강화 노래 보고 싶은데 현실은 이거 강화됨 왠일이죠? 바로 상점 가고 엘리트도 엘리트도 가도 될 것 같아 발돌림이나 이런거 나와주면 좋겠네요 아까 마무리 덱은 미국같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다 이 Maple Donna는 더 얘 Eso 안 돼 시굴 비기 며틈 스킬 포션 흰 포셔보다는 아케스 발놀림 같은 거 찾아봐야 되죠 그 업? 그 업? 3개도 전략가 시드였던 것 발놀림 났다 유독 크리트함 존버 장량화 카운터 나잖아 써야되네 살고싶으면 써야되네 그리고 이거 써도 아픈 아니면 일단 하나 떨어질까 이게 제일 날 것 같은데 닭대가리들 단분사 개도 단분사로 호두덩 떨어뜨리는 거임 단분사 힘 한번 보여주십쇼 단분사 힘 한번 보여주십쇼 뭘 떨어뜨리지? 됐다 됐다 쇠가 지나치게 빡공을 하네요 엘리트는 어떨란가 어 뜰란가 아유씨 유독 이거는 단분사 안 쓰면 되겠다 아니 근데 이거 아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요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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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답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유독이 처털에 나왔다는 거? 그 정도 그 정도? 응 이제부터 유령화도 없고 민첩은 마이너스 2고 어 1댐 맞았고 어 뭐 괜찮네 이제 7댐씩 꼬박꼬박 맞겠지만 아니네 생각보다 튼튼한데 포션 2개 쓰긴 했지만 1밖에 안 깎였어 위에 이렇게 야 총대를 뿔카로 그냥 주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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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지 같은 거 유독 유독 여기서도 유령화로 가야겠다 아 유독 어디갔어? 근데 역겨운 게임 어 유령 쓰긴 써야되겠네요 2번 턴에 써야되나? 미친 3톤 안에 이게 됩니까? 되네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쿨하게 한 대 맞어 여기서 그냥 쿨하게 한 대 맞어 안 맞아도 되네 이게 나의 힘? 이제 카드 두 장 강화하고 아 강화할 거 왜 이렇게 많지? 유령화를 강화를 할까? 유령화 강화하는 게 제일 낫겠죠 아 싫어 그 다음에 저거 강화해야 돼 걔도 칼찌책이다 칼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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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법서 이런다 맹복 총맹 이러면은 이제 막았다고 봐도 무방한 것 유령화 쓰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수 점점 칼찌책 칼찌책 ㅈ니 쓰읍 하하하하 거옆죠 이제 개도 강화하고 어 뭐 대충 마무리 되지 싶은데 전략가는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하면 좋겠지만 발돌림 전략과 불쾌 중에 뭐부터 강화를 하는게 맞을까 어우씨 빡공 들어오는거 봐 아니 또 빡공이야? 아 잠깐만 소수됐다 너무 놀란 나머지 서순해버렸습니다 똥개 맹독 총매 맞을 준비해라 내가 맞겠는데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빡공해? 파란 전략과 금색 불쾌 이제 유령화 해도 되는데 괜히 넘긴 것 같습니다 전략가 전략가를 강화하고 고개를 찾아올까? 이 갈려서 잠이 깼신다고요? 히히 지송 10승전 깨다가 멘탈 깨지셨다고요? 10승전 깨다가 멘탈 깨지셨다고요? 자 그러면은 전략가를 미리 강화해서 고개님 맞이할 준비를 할까? 음? 예비다 그러면 예비를 강화하자 묘수 12승전 깨지 2승전 깨지 2승전 깨지 4수 2승전 깨지 2승전 2승전 3승전 두고 넘길걸 그랬나? 보스만 때릴까 그냥? 보스만 많아 그러자 복수만 때리자 넛나의 것이다 아닌데요 병법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탐 좀 더 가져가라 유령화 너무 좋고 아 좀 때릴 걸 그랬나? 아 근데 잡았잖아 지금 레디만 해도 잡는 상황인데 이게 그 독존버인가 뭔가 하는 것이구나 탐툴 게 쓰레기 카드 같으니 구렁반 괜찮을 것 같은데 와 구렁이 이제 고개 찾고 엘리트 좀 찾고 뭐 단원 아우씨 훅 들어오네 현두미 수준 현두미 수준 현두미 수준 현두미 수준 아우 현두미 때문에 수화불량 오는 것 같아 메스꺼워 구토 유발 구토 유발 아zen 제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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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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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진짜 고개만 나오면 끝인 것 같은데 전략가 강화하고 이거 상처받으면은 좀 그시기 할 것 같은데 이거 모든 카드 강화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딱히 강화할 게 몇 개 없어 벨놀림? 일단 3번은 절대 아니고 2번이냐 1번이냐 흐릿함이랑 불쾌랑 벨놀림 싹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임 이제 고개 하나 강화하면 끝인데 고개도 없어 근데 가진 어서 아이 규수는 좀 아니 난 그냥 1번이 제일 낫겠다 고개 언제 오냐 근데 독댁특 슬라임 만남 그냥 유령 쓰고 총매에 낄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턴 분열이잖아 이번 턴 분열이잖아 본격적으로 하필 나와도 저게 나오냐 나들님 반갑습니다 담보사 돌리고 냉독 무력과 돌리고 담보사 자 뭐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마무리 됐어 아 뭐야 마무리 안됐어? 됐지? 해시계? 와 해시계다 야 고개 세상에 어떻게 이럴수가? 이거 주작이지? 에어컨 물 닦느라 잠시 캠 껐습니다 에어컨에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얼마나 날씨가 말도 안되게 더우면 물이 그냥 아주 그냥 가습기여 가습기 가습기 나는 유령이다 에어컨 오는 중 그냥 그냥 습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에어컨이 가습기로 변해버리는 기적 에어컨 아 이거 유령 뺄까? 어쩌지? 일단 돌려볼까 그러면 유령 예방이요? 일단 나 좀 살고 아 일단 일단 돌릴 수 있다 어디갔어 저거 여기있다 이거 독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냉독 고개 제빈 아 처음에 또 나왔네 냉독 고개 예빈 제빈 아이 총매 지금 써야겠다 아이 놀림프리프 아이 잠깐만 큰일났네 이거 유령화 풀릴텐데 이제 음 음 음 γο개 음 너무 음 음 으으음 음 음 요 음 음 이 빌어먹을 화상이 문제야 에라이 화산아 흐릿함 다음 턴에 한 턴 유지하면 어 잡았네요 쓸데없이 징징된 것이었다 케밤님 반갑습니다 이지한걸 아 해시계 돌려버렸다 아직 안 돌렸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레디하고 끝내자 출근하기 싫은데 어떡하냐구요 그럴땐 통장을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통장을 생각하십시오 통장 이것도 유령화 써야겠네 통장 아 잘못올림 출근하기 싫은거는 약이 없습니다 전에는 손에 꼽는 동카드였는데 상향을 제대로 먹었어 아예 맥독스야 되는데 왜 놀렸지 아예 맥독스야 되는데 왜 놀렸지 아예 맥독스야 되고 아예 맥독스야 되고 아예 맥독스야 되고 아멘 전신 아예 맥독스야 되고 지금 자, 메가 스트리머다. 그래서 대단원 안 쓸 거야? 대단원 2번 쓰면 다 물리칠 수 있죠. 근데 드루 3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망했다. 아, 그리고 나 6장 들어오였구나. 헷갈렸네. 들어온다, 들어온다. 화상 들어온다. 어흠, 마이 갓. 아, 잠깐만. 잘못 생각하고 오셨다. 아무튼 유령, 유령 덕분에 잡이 나네. 아니, 대단원이 필요가 없어요. 대단원 필요 없는 거 괜히 넣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 예비 나오면 쓸 수 있지. 아, 저거 화상 넣었네. 예비 나와도 못 쓰네, 그러면. 대단원이 맥이네. 저거는 구렁이의 반지입니다. 저거는 구렁이의 반지입니다. 업그레이드 됐어. 헉! 유령 코인. 유령 자식. 내가 유령해방운동 한다는 거 알고 여기 붙었구만. 나도 살려달라고. 여기 붙었음. 과연 오늘도 유령을 해방할 수 있을까? 핸드가 잘 안 붙네요. 다음 톤에 저거 뭐야. 고개 나오면 가능. 가능. 다음 톤에 또 가늠. 달달. 한 장 지우맹크 칠 것 같은데. 맞죠? 와, 대단해. 유령. 유령 한 마리 정도는 해방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못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령 한 마리 정도는 날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 유령 한 마리 정도는 날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 유령 한 마리 정도는 날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 아우, 물 뚝뚝 떨어지는 거가. 뭐야 이게. 가습기잖아,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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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깐만. 잠깐만. 비와? 우리 집에 비와? 잠깐만. 아니, 대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조금 심해서. 세 장 드로 해야돼? 못해. 여기서 유령의 형상 써야겠죠? 여기서 유령의 형상 써야겠죠? 아, 근데 이게 이런. 참. 아, 핸드. 새롭게 붙네. 이거 소멸 카드 빨리 써야. 제가. 돌릴 수 있는데. 아, 유령 지금 쓰겠습니다. 이런 거 다 써야 돼. 갖고 있지 말고. 아, 그냥 대단원 덱으로 넘어갈려구요. 아, 그냥 대단원 덱으로 넘어갈려구요. 한때는 독덱이었지. 이젠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가 그. 독덱 맞죠? 이젠 아니야. 어차피 흐릿함이 있기 때문에 유령어가 상관없습니다. 핫하 죽어라 까마디. 그. 치. 따. 지. 멘토. 든. tan. 김. 김. 눈. 대단원이 잘한 걸로 합시다 역시 대단원이야 역시 우리 대단원이 최고야 아이고 잘한다 우리 대단원 우리 대단원을 믿어 너무 멋있다 우리 대단원 대단원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 아이고 대단원이 정말 큰일 해줬다 아이고 우리 대단원 이걸 대단원이 아이고 장하다 장해 우리 대단원 딱히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막하게 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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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끝났을 것 같기는 하네요 대단원 없었으면 맹독이랑 흐리탐 쓰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 드로우는 더 잘 붙었을 것 이건 리얼 아 우리 대단원이를 위해서 손목금 하나 사줬어야 했는데 내가 내가 생각이 부족했네 어차피 흐리탐 돌렸으면 오잡을 건 아니야 흐리탐 맹독 아 우리 대단원이 막타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방 잘가 유령들아 잘가 오우 두 마리나 해방했어 아 갑분싸 유령 두 마리 해방 하이랜더 비욘드 퍼펙트 영웅셋 속도광이면 저거는 못했다 암튼 칼날려왕 패치되고 나서 1944점이면 꽤 잘 나왔네요 하지만 2555점에는 미치지 못한다 2555점이 그때 거지도 했었지 거지 하이랜더 영웅 이렇게 했던가 청탑에 적폐 세력인 청탑 대통령 중괄호를 파면한다 아니 저는 세력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여기까지